개구에 꿀빨러들 가고 있군요 아! 수류탄입니다! 환상적으로 들어왔어요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요단강으로 단체 관광 갑니다 하지만 모두 당황해서 혼비백산 상태입니다 빨리 개처럼 뛰어야죠! 아! 왜 가다 멈추나요? 어? 저건 뭔가요? 아! 미나 길막입니다! 게임하다 말고 라면을 한 젓가락 흡입합니다 캐리는 완전 포기상태입니다 라면이랑 아분들의 영혼까지 흡입합니다! 길막지마! 야! 서든어택 라면 deg 데 Franz